2024년 9월 16일 월요일 오전 9시 42분입니다. 이번 주 추석 때문에 이제 3일 쉬죠. 저번 주 뉴스 보면은 대한전선이 뭐 이런 게 있었고요. 쿠웨이트 쪽 뭐 이런 게 있었고 근데 중동 쪽 좀 이슈가 있어서 좀 애매하죠. HMM이 더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4, 50개 되는데 그거 한 두 배 정도 더 늘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렇다고 하면 발주가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.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겠고 연구체 상환 이론인 것도 있었습니다. 기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올해도 있고요. 내년에도 있고 돈이 좀 쌓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좀 괜찮아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삼성전자가 인도 쪽에서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코데이즈 컨바인 이거 잠깐 아주 조금 샀어요. 예전에 한번 미친듯 올라갔었잖아요. 그래서 구경이나 해보자 해서 좀 올라가는 와중에 좀 샀습니다. 그냥 재미로 산 거고요. 그 다음에 이터닉스 주가가 꽤 많이 올랐어요. 그 많이 올랐다가 좀 연하를 빠졌는데 거의 2만원까지 올랐습니다. 여기는 중간중간 한번 튀기 좋으니까 많이 빠질 때 쭉쭉 샀다가 오르면 팔고 이렇게 반복하시면 될 것 같아요. ESS가 좀 오래 걸릴 거라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이런 게 좀 있었고요. 하반기에는 해상풍력연료전지 공사가 본격화 매출 뭐 봐야 될 것 같아요. 풀무원이 김밥 테마주로 엮이려고 하나 봐요. 그래서 여기도 조금 사봤습니다. 예전에 샀다가 팔았는데 다시 들어갔고요. 아주 조금 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펄어비스 플레이 영상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이게 오픈되어야 알겠죠. 그리고 폰드그룹 창립자 회장 여기서 방문했다고 하고 다음 달 초에 뭔가 또 이슈가 있긴 있더라고요. 자세히는 안 봤는데 이런 게 있어서 다음 달 정도에 한번 위로 한번 쏴줄 것 같은 느낌? 이런 느낌 좀 들었습니다. 다음 달 다음에 SM 쪽이 11월 13일까지 공사 지연이 됐다고 합니다. 기상화카 등으로 기상화카가 크게 없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나라는 아무튼 11월달에 중공예정일이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. STX부터 보겠습니다. STX 뭐 별로 볼 게 없어요. 여기 별로 볼 게 없고 좀 반등이 나와줬다. 5,000원 찍고 다시 나와줬다. 라고 보시면 되겠고 당장은 뭐 특별히 올라갈 건 없어서 니켈 이슈라든가 이런 거 뜨면은 모를까 공장이라든가 요즘 가격 많이 빠졌잖아요. 그래서 크게 메리트는 없을 것 같은 느낌? 네 그렇습니다. 그린로지스도 똑같이 STX랑 비슷한 모양으로 나와주고 있고요. 여기는 뭐 한번씩 태워주기는 좋아서 해운 이슈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좀 태워주기 좋아서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가격입니다. 특별히 뉴스도 없어가지고 뭐 할 얘기는 없습니다. 얘기도 대표이사 바뀐 거 의미 없죠. 공시 자세는 안 봤습니다. 솔직히 여기 현대 마린 엔진 현대 마린 엔진 현대 마린 엔진 어 뉴스가 네 수주장고 조선 쪽 이렇게 됐다 라고 했고요. 반등이 좀 나왔죠. 나와가지고 원래 이제 여기 갭을 한번 제가 어 메꿀 거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메꿨어요. 두 번이나 메꿔 가지고 뭐 초점에 산 거는 좀 팔았고요. 그 다음에 원래 가지고 있던 것보다 그 그러니까 좀 팔아야 될 것보다 좀 더 팔았어요. 그 요걸 다른 종목을 어 봐야 돼서 요게 이제 9월 말 10월 초 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 비중을 더 좀 옮겨야 돼서 이쪽으로 좀 어 팔아서 좀 옮겼습니다. 추메 수익 본거랑 그 다음에 조금 더 네 팔아가지고 음 뭐 서브 쪽만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뭐 작업은 그렇게 했고요. 그래서 여기서 단타 사고 팔고 했어요. 그래서 여기서 좀 팔고 다시 사고 다시 팔고 했습니다. 어쨌든 매매는 잘 되고 있어요. 이것만 해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다른 쪽 이슈가 더 어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. 또 2만원 넘어가면 조금 더 팔 거예요. 2만원 부근까지 가면 예약매도 걸어놨습니다. 어 공시가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. 신사업이라던가 아니면 뭐 시설박충이라던가 뭐 새로운 유상증자라던가 이런게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마도 다음은 초청 요 때까지 뭐 결정이 되겠죠. 일단은 네 단기로는 그래도 좀 반등 나올 만큼 나왔다. 라고 보면 되고 조선 쪽 다 반등 나오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와 잡주의 움직임을 같이 좀 어 보여주는 어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음 길게 보면 뭐 괜찮으니까요. 뭐 빠질 때마다 사서 오를 때 좀 일부 정리하면서 어 계속 작업을 하시면 어 자산이 늘어날 겁니다. HMM 여기는 이제 시설박충을 한다고 했으니 어 늘리는 뭐 발주라던가 이런거 나올 때 좀 괜찮을 것 같고요. 해운 쪽이 계속 좋을 거냐 라고 하면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 지금 뭐 연착륙이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어 신도가 크게 오면 저 여기도 같이 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서폴리 따라가는 거는 좀 애매할 것 같고요. 2분기 이 3분기도 실적 괜찮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뭐 잠깐 튀면 그때 좀 정리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유니스는 좀 해리슨이 좀 어 토론이 좀 잘 됐죠. 그래서 테러 그쪽으로 조금 이동 되면서 다시 한 800원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다. 근데 지금 사긴 좀 그렇고 좀 많이 빠졌을 때 사신 분들은 어 작업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또 800원 매도하는 거 그리고 대한전선 여기서 좀 반등이 나왔는데 그냥 구경하고 있습니다. 거의 다 팔아서 뭐 그냥 구경 중입니다. SM 라이프 디자인 여기는 뭐 1200원대 좀 더 사긴 했는데 일단은 여기도 1400원 초반인가 여기 요정도에 제가 예약 매도를 걸어놨습니다. 추메한 거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아까 설명드렸지만 ETC에서 설명드렸지만 여기 어 공사가 스튜디오 공사에요. 여기가 11월 13일까지 완공이 되는 걸로 여기가 나와 있습니다. 어 뭘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스튜디오 만들고 있으니까 매출 늘어나겠죠. 펄어비스 여기 지금 붉은 사막 그 게임 플레이 50분 여기 나왔어요. 그것 때문에 좀 잠깐 오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지금부터 해서 천천히 오를 걸 이제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어 경기 침체 오더라도 어쨌든 어 침체 올 때 또 게임하는 사람들은 또 게임하니까 뭐 과금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매출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. 지금 투자하는 기간이고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지금부터 천천히 좀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GS 디테일 어 생각보다 더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네 그냥 구경 하고 있네요. 네 침체가 오면 빠졌다가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그리고 펜시험수가 아직도 많긴 한데 어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. 어 인적 분할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한 번은 위로 튀긴 튈 것 같아서 뭐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키이스트도 이제 반등이 약간 나와주고 있는데 어 아래에 있을 때 좀 사시면 되는데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빠졌을 땐 요 라인 부분 사는 게 낫지 않나 지금도 사실은 뭐 길게 보면 아플 건 없는데 김범 수장이 이제 감옥에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어 좀 오래 걸릴 거라는 거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윙이 푸드 여기는 어 많이 샀습니다. 좀 많이 사가지고 좀 작업을 해서 원래 2,000원 위에서 좀 팔고 좀 아래에서 좀 다시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매진만 해놨고요. 생각보다 좀 많이 사놓은 상태입니다. 딜레이가 또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뭐 11월까지는 어쨌든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뉴스가 특별한 건 안 나왔어요. 특별한 건 안 나왔고 일단 뭐 4달러든 5달러든 어 지금 가격보단 괜찮을 테니까 딜레이 한 번 더 될 거 계산해가지고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. 조금 더 살 현금을 좀 챙겨놨거든요. 그래서 밑으로 좀 밀리면 2,000원 아래 뭐 1,900 초반이라던가 한번 밀려주면 그때 좀 더 사가지고 그건 2,000원 위에서 2,200원 아래에서 한번 정리를 할 것 같아요. 그것만 어 추석 끝나면은 이제 그 이번 주 이틀 빼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주 딱 남았고요. 그 다음은 또 이제 디데이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또 한 2,700원 정도까지 한번 또 찍을 것 같아요. 또 그때 또 매도할 물량도 챙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것만 해도 한 30% 되거든요. 상한가 정도 되잖아요. 그래서 뭐 나쁘지 않으니까 그전에 한번 어느 정도 들어 올렸다가 윗고리 한번 또 줄 걸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약간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더 살까 아니면은 더 사가지고 추미한 것만 좀 매도할까 이것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구간별로 되게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말로 설명하긴 그런데 구간이 한 저는 그래도 4,5군데 되거든요. 요 정도만 해도 네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. 또 3주 남았어요. 요렇게 하면 또 딜레이 될 것 같은데 스튜디오 드래곤 네. 좀 빠지고 있지만 연말까지 네. 좀 대기하시면 오징어게임 타이밍이 한번 튈 것 같아서 저희가 윙이푸드 정리되면 팔아서 좀 매수를 할 겁니다. 여기는 고려신형 정보 생각보다 오르진 않죠. 싱가격은 나쁘진 않죠. 그러니까 사실 분들은 조금 사셔도 됩니다. 만원 아래가 제일 좋으니까 그때 사시면 더 좋고요. 네오위즈 왜 안 빠지는지 모르겠는데 살짝 올라간 상태입니다. 그리고 여기도 한번 튀어졌는데 왜 튀어졌는지 모르겠어요. 이유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. 이터닉스는 호재거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조만간 어 어 이제 매출이 좀 늘 거라는 어 얘기가 있어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튼 거 같기도 합니다. 코엘패션 폰드그룹 여기는 바닥인데 바닥보다 전 빠지는 중입니다. 그래서 거래랑 한번 툭 튀어 줘야지 어 완전히 이제 찐바닥 인지 알 것 같긴 하거든요. 이제 폰드그룹 같은 경우는 뭐 이슈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음 달 초에 뭔가 하나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 요 정도 까지는 한번 튀었다가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기는 신호가 좀 있긴 있어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리고 셀루미드는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 이건 냅두고 있어요. 어떻게 되나 그냥 궁금해가지고 증시가 안 좋으면 더 튈 수도 있고요. 11월까지인가 뭔가 또 나올 게 있잖아요. 그래서 그냥 보고 있습니다. YG 플러스도 지금 정도면 좀 사봐도 될 것 같은데 일단 구경 중이고요. 화천은 또 나중에 3,000원까지 쓸 테니까 조국 테마가 있기 때문에 가긴 갈 것 같아서 또 뭐 천천히 모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원전을 좀 더 찍기로 해가지고 뭐 그 이슈가 또 있습니다. 이제 착공을 들어가는데 그렇습니다. 네 에머리치가 많이 빠졌다가 좀 반등 나오는 모습이고요. 조선 쪽 다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. 하이브는 뭐 유진스 이슈도 좀 있고 해서 좀 빠지고 있는데 이때 좀 사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미 악기 노출된 건 노출된 거니까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